네, 그럼 이번에는 이런 성범죄를 어떻게 하면 뿌리 뽑을 수 있을지 또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떤 점이 더 필요할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유승진 사무국장 모시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물이 유포되면서 피해를 본 분들과 직접 상담을 해 보셨나요?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범죄가 중단되는 것, 그만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호소를 하고 계시고요.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수사가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여전히 텔레그램이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은밀한 범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2017년 소란에 2018년 웹하드 카르테, 2019년 버닝썸 게이트 그리고 다크웹까지 굉장히 많은 온라인 성폭력들이 자행되어 왔었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을 국가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을 향한 집단적인 조직 범죄, 혐오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플랫폼만 이동하면서 계속적인 성착취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점점 더 악랄해지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단속이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아청법과 사이버 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양형 기준이 제대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장이라든지 시청을 처벌할 수 있는 소집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온라인 공간 내에서 굉장히 여성을 향해서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뭐 집단 성폭력의 개념을 도입을 한다든지에 대한 법안 신설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이제 정부가 피해자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이런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사이버 성폭력에 있어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원스톱 세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로 상담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영상물들의 유포를 막기 위해서 삭제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전국적인 차원에서 많은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분들이 잘못한 건 없으니까요.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